증인 신문 맞춰도 되겠습니까? 이상입니다 아니요 과학실 싸움 제 기준에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소원은 그럴 수 있는 애예요 아니 그런 애예요 사람 도발하는 거 좋아하고 화산모습 즐겨요 늘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상처 줄까 짓밟을까 고민하고 어쩔 땐 진짜 악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고 그래서 더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진짜 내가 차라리 살인을 했으면 했지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애였으면 제가 어떻게든 지켰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소 같아서 저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다고요 그런 애였다고요 내 동생이 내 동생이 다채로운 질감 JTBC 다채로운 질감 JTBC 다채로운 질감 JTBC 다채로운 질감 JTBC 다채로운 질감 JTBC